아이고 염소들이 풀 뜯는 소리가 아주 우거구거 소리가 나네 풀 뜯어 먹느라고 바빠요 아이고 맛있게 뜯어 먹어요 봄동 유기농 봄동 맛에서 지금 애들이 풀 뜯느라고 정신이 없네요 집에 들어갈 시간인데도 쩍 있는 업도 달려오네요 여기 봤어요 여기 또 저놈도 올 거예요 아마 아이고 아이고 맛있기도 해라 농약도 제초제도 촉진제나 억제제도 안 뿌리고 그냥 심어놓은 밭에 염소들이 이렇게 모공에 이렇게 야채를 뜯어 먹으면서 배를 불리고 있네요 이 놈들이 다 새끼를 뱄어요 음 아유 참 아 해는 이제 지는데 아 아직도 새끼들 잡내하고 또 순놈이라 안 보이네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